안녕! 이걸로 전달까친구입니다. 연수와 전달까친구들입니다. 연수와 전달까친구들입니다. 오늘은 청년책을 읽어드릴게요. 오늘의 얘기 차례는 이거에요. 읽어드릴게요. 네 업데이트 그럼 업데이트 안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목 인도더크라우드 이게 하늘로 올라가다 라는 이야기의 제목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오늘은 이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보고있을때 동안 구독이랑 클라우드 누르면 됐습니다. 후문 어 네 이거 읽겠습니다. 읽기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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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제자들이 몽룡이를 세워볼게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아, 마태가 배신을 했죠? 아, 마태가 배신을 했죠? 아, 마태가 배신을 했죠? 윙크를 안하네? 윙크를 안하네? 윙크를 안하네? 윙크를 안하네? 음, 네, 다음 페이지에 남게 있습니다 남게 있습니다 빵빵빵! 빵빵빵! 오, 교사님! 오, 교사님. 그리고 또는 세상에 도와줄게요 또는 세상에 도와줄게요 네! 다음 문제가 있네요 삼겨무석이 찾았습니다 와! 진리의 허리띠 다 다 다 다 다 하나, 둘, 셋 어? 다른게 얼마큼 있는지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여보, 여보, 여섯 여섯 개나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이게 요인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좀 가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완전, 완전 왔습니다. 뭘까? 예스가, 예스일까? 예스, 예스가 정답이였어요. 역시나 예스는 예스를 먼저 합니다. 다단히, 클로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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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Jesus say that he will always be with u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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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안 웃고 있는 사람이 찾아봐요 찾아봐요 봐봐요 안 웃고 있는 사람이 정답을 알려주겠습니다 파란 옷에다가 갈색 무늬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안 웃고 있습니다 봐봐요 다리쯤이면 연수가 여기 있는 쯤이에요 봐봐요 여기 있는 쯤이면 길으면 여기 3명이잖아요 3명 여기에서 가운데에요 여기에서 3명 여기 가운데 어디 여기에서 3명 여기가 가야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여기 롱롱롱 빵빵빵 다음 페이지에 남겼습니다 예스가 맨날 상담이네요 네 오늘이 막그만 상상서를 받았구요 오늘이 이만큼만 오늘은 상상책위원인데 잘하셨나요? 출발탑에 또요 빠이빠이